안녕하세요. 오늘 모락 타이니톡 라이트닝 8핀 핀 마이크 제가 핀 마이크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이폰에 연결할 수 있는 8핀 짜리 핀 마이크를 드디어 구매했습니다. 평을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했고요. 실제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생겼네요. 이렇게 생겼고요. 소개 열어보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6미터 짜리 8핀도 있는데 이건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고요. 게다가 얘의 좋은 점은 이거예요. 뭐 위에는 똑같죠. 위에는 똑같은데 아래쪽에 8핀을 꽂은 다음에 여기에 이어폰 단자가 있어서 꽂고 듣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지금 제가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는 핀 마이크 없이 하는 거고요. 지금 핀 마이크를 장착을 합니다. 핀 마이크를 제 가슴에 장착을 하고요. 얘를 아이폰에 바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꽂았습니다. 핀 마이크는 어떤지는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. 저도 궁금하니까 이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요. 앞으로 이걸로도 많이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아이폰으로 찍을 때 은근히 핀 마이크가 좀 필요했는데 드디어 구한 것 같아서 좋아요. 자, 음질 테스트 여기서 마치고요.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